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중파 역대 만화 시청률 답 20 어떤 만화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20위 웨딩피치 1일 최고 시청률 17.0% 19위 마이티 마우스 1일 최고 시청률 18.0% 18위 우주소년 아톰 1일 최고 시청률 18.0% 17위 축구왕 슛돌이 1일 최고 시청률 18.0% 16위 외계소년 위제트 1일 최고 시청률 19.2% 15위 울트라맨 1일 최고 시청률 22.0% 14위 디즈니 만화동산 1일 최고 시청률 23.1% 13위 천사소녀 베팅 1일 최고 시청률 24.2% 12위 마법소녀 리나 1일 최고 시청률 25.7% 11위 시간탐험대 1일 최고 시청률 26.4% 12위 베르사이유의 장미 1일 최고 시청률 28.0% 9위 달려라 부메랑 1일 최고 시청률 29.0% 8위 슈퍼그랑조 1일 최고 시청률 29.3% 7위 쾌걸조로 1일 최고 시청률 33.0% 6위 포켓몬스터 1일 최고 시청률 33.0% 5위 달의 요정 세일러문 1일 최고 시청률 33.6% 4위 피구왕 통키 1일 최고 시청률 35.5% 3위 슬램덩크 1일 최고 시청률 36.0% 2위 무적 파워레인저 39.1% 1위 나라라 슈퍼보드 1일 최고 시청률 42.8% 와 1위 시청률을 보면 정말 요즘 드라마도 나오면 정말 대박인 시청률이잖아요 정말 대단했네요 여기 나온 만화를 보면서 자란 세대여서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공중파 역대 만화 시청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